그 학교 기숙사에서 발가락 다친 썰 얘기해드릴게요 샤워했거든요 샤워하는데 그 샤워기 대가리 부분이 갑자기 이유없이 툭 떨어진거야 대가리 부분이 샤워를 하는데 근데 그게 하필 제 엄지 발가락에 탁 떨어진거에요 문제가 아 코이즈 햅스터 네임이즈 포 햄충 심오기 덧인거 같아요 재원님 어서세 그래가지고 졸라아픈거야 진짜 그 자리에서 샤워하는데 바로 뒹굴었다 아파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 아삭해서 막 샤워 끝내고 절뚝이 힘써서 딱 기숙사 드갔는데 발가락 봤거든 피가 뻘컥히 올라가지고 진짜 그 뭐지 발톱에 피가 가득 찼어요 그것 때문에 알몸으로 뒹굴었어 이제 디지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주량 몇 병이냐고요 1년 만에 먹었는데 한 병 반은 괜찮더라고요 포 햄스터 충 포 햄충 그걸 뒤질 뻔했습니다 진짜 그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기숙사 관련된 이야기 어어 아 잠깐만 이거 끊고 다음 얘기 진행할게요